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의를 요구했던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시의회에서 가결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이 반대해 자동으로 폐기될 예상이었지만 한 명이 가결의 표를 던져 실수인지 소신인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결된 조례는 시문화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추천에 대해 시장 추천은 1명 줄어든 2명으로 시의회 추천은 1명 늘어난 3명 이사회 추천은 2명으로 바꾸는 것인데 최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